컷! 아 컷이 아닌데 아이치 저희는 이제 니스로 갑니다 여기 완전 그냥 화장실인데? 와 냄새가... 아 이거 기차 왜 이렇게 길어? 자리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긴 기차 처음 봅니다 맨 끝에 꺼내? 진짜 너무하네 17번 짐이 다 없네 짐이 아주 꽉 찼어 짐을 놓을 데가 없네요 다 같이 줄 수 있어요 이 블로그랑 동사편집 한번 갈 거예요 좋아 이제 한번 가볼게요 간다 안녕 갈게요 니스에서 봐요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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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가 좀 있더라구 지금 28도 밖에 안돼 숙소까지는 트램 타면 18분 걸어가면 28분 저희는 숙소까지 약 30분 걸리는데요 걸어갑니다 아주 더워 죽겠는데 잘 걷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우 10분동안 트램 제가 메시지를 보내줘요 우리 돈이 없는데 아주 아늑합니다 2층 침대 여기는 소파 소프타 주방 에어컨도 있어요 세탁기 여기는 달콤 여기 완전 번아가네 다들 어디를 가고 계신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소파라고 아까 그 병아리 복봉으로 만든 잔병 유명하다고 했잖아 어 그게 길거리 음식이래 길거리 음식이냐고 여기 소카 여기 전통시장에 소카 유명한 집이래 여기 여기 전통시장에 소카 유명한 집이래 맥주가 그렇게 맛있어 맥주가 그렇게 맛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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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카 맛집입니다 갑자기 먹으러 왔어요 익었다가 발견해 음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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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찍어 먹는 건가? 찍어 먹는 건가? 아 시나몬? 응 설탕 아 설탕 후추 설탕이랑 후추 이거 좀 달달하게 먹는 맛 야 설탕 여기 설탕 여기 설탕 여기 설탕 이상해 설탕 설탕 아니야? 소금이야 어? 소금이야? 아 이거 약간 전 같다 약간 약간 녹두전인데 좀 더 녹두전 지른 녹두전 거기에 소금이랑 수추를 뿌려먹는 맛이에요 소금주를 먹으니까 맛있다 짭짤해서 설탕인 줄 알고 엄청 뿌려가지고 짜긴 짜다 여기 주워서 먹네요 이제 니스의 두째날입니다 오늘 하루 니스를 제대로 즐겨볼거에요 오늘 하루 밖에 없으니까 똥을 빼야돼 바닥 조심해 똥 많다 우선 해수욕을 하기 전에 저기 아일러브니스 사진 찍으러 갈겁니다 이쁘다 바다 이쁘다 바다 날씨 좋을 때 보면 와 예술이다 여기 너무 좋다 모래바닥이 아니어서 좋은거 같은데 저 파라솔을 다 직접 가져왔나봐 살 태우는 곳이야 여기 그늘은 일도 없다 여기 갔다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볼까? 어 줄 서서 찍네 그럼 우리도 찍어야지 줄 서서 아일러브니스 도착했습니다 아일러브니스 한눈에 다 보이네 너무 이쁘다 중학교 배우파? 어 여기다 여기다 그래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심각해 너무 이쁘다 저기 이제 빨리 해변가에 자리를 잡아보자 저 파라솔 너무 힘난다 저희는 돈을 아껴야 돼서 빼앗겨 돼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즐길게요 사갈 계속 어디로 갈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거 아니네 아 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물에서 놀아 볼게요 지금 해가 구름에 가려서 물이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가보자 아 안 차가워 별로 딱 좋아 차가울 것 같은데 차가울 것 같은데 아 들어오면 안 차가 바다중에서 거의 제일 안 차가운 거 같은데 물이 너무 맑아 미쳤다 근데 왔던 바다중에서 좀 좀 베스트다 이게 되게 맑아 물개 남편이 갑니다 무엇인가요 아 진짜 짜지? 단거리가 되게 맑은데 그냥 잘 먹던 거 안녕 저희 재밌게 놀게요 잘 놀다 갑니다 너무 잘 놀어요 여기 너무 좋네 그늘 없어도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올라가볼게요 힘드지? 여기 올라와서 더 올라가? 아휴 더 힘드네 원래 이정도는 가록지도 않지 않냐? 어떻게 힘들지? 여기 높아서 더 힘든 것 같아 아...내수리다 소리야! 소리야! 너무 멋있어요 사진 멋지네 여기 멋진 곳이야 길이 아주 아름다워요 해가 진짜 너무 뜨거워 6시인데 해가 저 위에 있어요 더워 보이나요? 너무 더워요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식당이 30분 후에 열어요 보통 8시부터 시작인거야 보통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저희가 먹을 식당은 중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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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수 미쳤다 아씨 만두 봐 피가 되게 얇네 오유로밖에 안 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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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아 시전도 응 너무 뜨거워 너무 맛있다 땡큐 이거 온갖 맛있어 음 맵네 맛있어? 된장 맛있어 국수도 하나 시켰습니다 맛있어? 응 간이 안 싸고 맛있어 와.. 맛있다 우동 같아 와 진짜 맛있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음 맛있네 여기 맛있네 여기 만두 또 시켰어요 진짜 맛있어? 응 세균자 성공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고 젤라또 가게를 왔는데 눈이 닫혀있어서 아무 데나 한지 몰라 근데 여기 있네 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다 중국국의 자유 하나씩 먹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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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지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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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저 맛있어 제가 노을을 보러 나왔어요 노을은 보고 들어가야지 마주로 가는데 자리를 잘 잡아야 해 해는 절어졌다고 해는 절어졌네 자리가 좋네 자리가 좋네 아니 자자수가 왜 이렇게 잘지 않아? 진짜 멋있다 자리 잘 잡았습니다 오늘 잘 해줄때까지 리스트의 마지막 밤을 잘 즐기고자 숙소로 들어갑니다 빨리 잘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